대구 선수의 첫 번째 프레임 자 선수 자 갔습니다! 자 스페어 처리가 자 던졌습니다 무난하게 무난하게 아~~~ 첫 번째에요 첫 번째 자, 던졌습니다 자, 던졌어요 자, 갑니다 한 핀이라도 놓여야 돼요 한 핀, 한 핀, 한 핀만 약간 로프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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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선수의 세 번째 프레임 자, 타이밍 아, 이런, 이런 자, 두고 있습니다 자, 두고 있습니다 네, 뒤로 가야 돼요 자, 뒤로 가야 돼요 아, 좋아요, 좋아요 좋아요 스트라이크 인형이 집중으로 하죠 인상 한 번 썼어요 자, 아, 좋습니다 굿샷 좋아요 우와, 이거 진짜 포스트하셨어요 포스트하겠어요 포스트하겠어요 자, 타이밍이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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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여기 뭐 가능합니다 포백어 포백어 포백어랑 과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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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영이 선수가 자, 자녀의 선수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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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님 아, troubles 선수 프레임에서 살짝 이거 이거예요! 이게 바로 자전율 선수 과연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 격차를 더 벌릴 것이냐 던졌습니다 승부합니다 가나요? 가나요? 스페어 처리! 스페어 처리 실패합니다 던졌습니다 던졌습니다 타이밍이 던졌습니다 스페어 처리 자 찬열 자, 7번 자, 7번 자, 7번 무난하게 성공합니다 자, 타이밍이 자, 마지막을 자, 스트라이크로 갑니다 마지막을 자, 스트라이크로 갑니다 아, 그럼요 아, 그럼요 자, 마지막 자, 마지막 그렇죠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 정말 졌지만 저 미소는 정말 100만 불짜리네요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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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